01115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CJ식푸드입니다. CJ식푸드, 은, 는 동사는 1976년 3호 물산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85년 3호 어묵을 출시하면서 내수식품 사업을 시작. 주요 사업 내용은 어묵, 맛살, 햄, 김 등을 생산 판매하는 식품사업임 CJ제일재당의 중앙연구소와 연계된 최고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수한 먹거리를 제공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증가와 웰피잉 변화에 맞춘 신제품 개발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판매 영역을 확대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76년 3호 물산으로 설립되어, 1983년 원양업을 시작, 1985년 3호 어묵을 출시하며 본격적으로 내수식품 사업에 참여하였음 대시 CJ제일재당의 영업망을 활용해 대형 백화점, 할인점 등에 유통하고 있으며, 캐터링을 비롯한 실수요. 단체 급식 시장은 자체 판매망을 통해 유통하고 있음 대시 주로 어묵, 김, 소시지, 햄 등을 제조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 제품인 어묵은 BEC 시장에서 약 37%의 점유율로 1위를 지속하고 있음 재무 대시 어묵 가격 인상 및 판매 증가 등에도 김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음성공장의 맛살 생산 중단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감소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 및 인건비, 운반비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수지 저하로 지분법이익 증가 등에도 순이익률 역시 하락 대시 BEC 시장 내는 높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어묵 판매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외식 및 단체 급식 시장의 성장으로 BEP 향 공급도 증가하며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3월 3일 기준 장마감 CJ시푸드의 시가 총액은 1213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CJ시푸드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747위입니다. CJ시푸드의 상장 주식수는 3593만 700일 흔세주입니다. CJ시푸드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CJ시푸드의 퍼은 80.3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7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2.2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57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2.0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1.70배, 198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7번지억원, 40억원, 45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8번지억원, 21억원, 22억원입니다. CJ20푸드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98번지 76%이고 유보율은 275.19%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2.07이며 전일 대비해서 4.22 더하기 0.1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02.42이며 전일 대비해서 15.23 더하기 1.9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J20푸드의 2023년 3월 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37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400원보다 2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409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CJ20푸드의 종가는 3,375원이며 주가가 CJ20푸드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CJ20푸드의 종가는 3,375원이며 주가가 CJ20푸드의 24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CJ20푸드는 거래량 16만 5,755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67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6만 2,019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만 9,317주, 한국증권에서 1만 8,100 열세주, 미래의세증권에서 1만 5,295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만 82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만 6,252주, 신한투자증권에서 2만 8,500에 순아홉주, 제2피모간에서 2만 8,059주, 한국증권에서 1만 3,796주, 삼성에서 1만 2,34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만 6,585주만큼 순 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41주만큼 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CJ시푸드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유명하게 지생하시면서 3만 5,356주, 행чит권으로 5,400에 순아홉주, 지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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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치를 다시 1만 6,700 we gast 아래의세증권은 4,500원에서 1만 9,330주,상sth2,상sth2t4,상sth2t4,상sth2t4,상sth2t4,상sth2t4t4t4,상sth2t4t4t4t6t4t4,상sth2t4,상sth2t4t4t7t4t4t4t4t4t4t4t